안녕하세요. 다시 시작하는 청춘영어 2권과 함께 즐겁고 알찬 영어공부 시작해요. Lesson 5. I have to get up early. 저는 일찍 일어나야 해요. 교재 60쪽을 펴주세요. 오늘은 해야 하는 일 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말하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. 말하기 공식을 살펴볼까요? I have to 동사, 나는 무엇 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. I don't have to 동사, 나는 무엇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본문을 한번 들어볼까요? I have to get up early. I have to clean the house. I have to fix my car. I don't have to work today. 네, 이번에 본문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. 준호가 I have to get up early 라고 얘기했네요. Get up 이라는 뜻은 일어나다 라는 뜻이에요. 두 가지 단어가 합해서 하나의 뜻, 일어나다 라는 뜻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early 는 일찍 이라는 뜻이죠. 그래서 have to 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어서 나는 일찍 일어나야 해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. I have to clean the house. 나는 집을 청소해야 돼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clean, 청소하다 뒤에 집을 넣어서 청소를 하다, 집을 청소하다 라는 뜻이 되었는데요. 만약 clean the bathroom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? 네, 화장실을 청소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. I have to fix my car. 나는 내 차를 고쳐야만 해. 이렇게 뜻이 되었는데 fix는 고치다 라는 뜻이에요. 뒤에 다른 명사를 넣어서 어떤 것을 고치다 라는 뜻이 됩니다. I don't have to work today. 나는 오늘, today는 오늘이죠. 오늘 일하지 않아도 돼. 아마 휴일인가 봐요. 그래서 뭐뭐 하지 않아도 돼 할 때 앞에 don을 붙이면 뭐뭐 하지 않아도 돼 라는 뜻이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. 표현을 배워 볼게요. 뭐뭐 해야 하는 일을 말할 때 I have to 동사 로 표현합니다. 예문을 보면 I have to clean the house. 나는 집을 청소해야 돼. 이렇게 뭐뭐 해야 해. 라는 표현은 have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를 쓴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. 아까 본문에서도 배웠듯이 clean 다음에 다른 명사를 써서 어떤 곳을 청소해야 돼. 만약에 뭐 부엌을 청소해야 돼. 하면 I have to clean the kitchen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이번에는 뭐뭐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. I don't have to 동사를 써서 have to 앞에 부정문 don을 붙이면 뭐뭐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. 예문을 살펴볼게요. I don't have to clean the house. 나는 집을 청소하지 않아도 돼. 라는 뜻이 되었어요.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don't have to가 뭐뭐 하지 않아도 돼 라는 뜻인데 너는 뭐뭐 하면 안 돼 라는 강한 금지의 뜻은 아닌 점 꼭 기억해 주세요. 오늘은 뭐뭐 해야 해 또는 뭐뭐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을 배워봤는데요.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.